턴 같은 거 배웠어요. 그럼 어떤 춤 배웠는지만 여쭤볼게요. 턴 같은 거 배웠어요. 턴? 오! 음료수 가져오는 걸 턴 하면서 갖고 왔어요. 아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아 다 마셨네. 진짜 오래.. 저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냥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끝냈고요.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네일배우야? 그 핸드전에서 플러팅하는 걸로 제일 유명한 핸드전.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핸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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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양세종 씨를 그려놓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실례잖아. 너무 실례잖아. 너무 실례잖아.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핸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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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신가요? 예능이? 이런 거 정식으로 하는 건 처음인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뭐가 이상한 거 같지? 아닌가? 저런 게 있었어요? 수지 씨 온다고 해서. 도전과 눈이 약간 지저불러셨어. 그치. 이게 색이 다른 거지? 아 그래. 다들 같은 마음인가 보다. 나도 평소와 다른 옷을 고르게 되더라고. 수지 씨 온다고 해서 너무 유난 떨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화려한 옷을 골라봤어요. 뭐랄까. 애벌레 같기도 하고. 얘는 바보들이 지금. 대 선배님이지. 오랜만이야. 잘해보자. 그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노들까지 입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 살롱드립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들은요.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배우들입니다. 국민 끝사랑 수지 씨. 그리고 국민 순정남 양태국 씨입니다. 멀어서 하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기다. 보통 보면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복도가 다 이렇게 사무실 칸칸으로 돼 있잖아. 지금 두 분이 고개를 이렇게. 내가 씁니다 하고 봤는데 바로 잉꽁 이렇게. 몸 많이 불편하실 텐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앉기 전에. 음료를 좀 준비했는데. 혹시 억지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은하 먼저. 네. 음료 드시면서. 음료를 끌자. 뭘 고르실까요? 네. 전 이거 옥수수 수염차 먹겠습니다. 옥수수 수염차군요. 저는 커피를 먹어볼까? 아 카메라가 엄청 많네요. 네. 두 분이 나와주신다고 얘기를 듣고 모두 다 상기된 상태였어요. 원래 뒤에 보시면 조명이 느닷없이 있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조명 감독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다고요. 마음에 드세요? 저도 사실 아까 오면서 저런 조명은 없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듣자 하니까 우리 양세종 씨가 청심환을 드시고 오셨다고요. 네 지금 마시는 우왕 청심환 하나 먹고 왔습니다. 왜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순희 씨는 촬영하면서 우리 양세종 씨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양세종 씨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 매우 경직된 상태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많이 떨려 하더라고요. 둘 다 지금 떨린데. 청심환 하나만 사와가지고. 제 것 같고. 잘하잖아. 자 그러면 저희 살롱디 리뷰를 찾은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미 첫 방이 나갔을 텐데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내가? 네. 어.. 어디 보고 이렇게 보고 안 돼요? 아니다. 보시고 싶은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셔도 되고 저기 보셔도 되고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두나는 아이돌 출신 두나 그리고 두나가 살고 있는 셰어하우스에 대학생 원준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두나랑 원준이랑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변화하고 성숙해가고 어떤 그런 감정들도 느끼실 수 있고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이거 사실 제가 어저께 연습하고 왔어요. 왠지 두나가 시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연습하신 거예요? 네 연습하고 하시고 나니까 연습하신 대로 잘 풀렸나요? 120% 만족합니다. 120%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홍보 캐릭터는? 캐릭터요? 네. 캐릭터는 연습을 안 하셨네요. 아니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긴 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원준이는 20살에 많은 책임감들을 느끼고 사는 인물이고 순수하고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도 들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제가 맡은 두나라는 인물은 드림 스윗이라는 걸그룹의 메인보컬로 활동하던 아주 인기가 많은 멤버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은퇴를 하게 돼서 원준이를 만나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인물인데 조금 약간 개냥이 같은? 개냥이?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근데 사람도 좋아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너 너무 귀엽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너도 나한테 반하지 마. 원래 수지 씨 성격은 어때요? 약간 개냥이 거예요? 저는 그냥 강아지인 거 같아요. 강아지인 거? 수지 씨 성격 좋은 거 워낙 유명하니까 진짜 성격 진짜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야 돼? 세종 씨는 원래 성격은 어때요? 근데 비슷한 거 같아요. 좀 진지하고 원준이로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놀리고 싶달까? 현장에서 많이 놀리더라고요. 주로 뭘로 놀려요? 맨날 주제가 달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놀린 사람은 사실 이게 애정이 있고 그 리액션이 좋으니까 막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놀림 받고 있는다라는 걸 느끼세요? 아 놀리.. 그러니까 이거 아 이게 내가 날 놀리고 있구나 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면 모르겠다 나도 재밌다 이래서 두 번째인 거 같아요. 모르겠다 재밌다 타격감이 있네 약간 놀릴 때 아니 수지 씨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아주 스타일 변신을 크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조금 둔화의 엉뚱한 매력을 어떻게 하면 보여주지 하다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동강 자르게 됐어요. 저희가 스무살 초반이거든요. 극 중에서 그럼 세종 씨는 그 전에 작품하고 이둔화하고는 뭔가 준비하시면서 이런 거 좀 신경 썼다. 가장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평상시에 제 모습 보면 많이 좀 좀 좀 늙 성숙하다 성숙해졌다 좋게 표현해줘서 감사한다고 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사실 두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피부관리하냐 그래서 작품 들어가기 전에는 레이저 제모? 이거 레이저 제모 여기 해두는데 되게 아프더라구요 그거하고 마스크팩하고 반신욕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외적인 건 아무래도 배우분들은 막 클로즈업도 잡히고 하니까 근데 레이저 제모는 그런 거 해요? 마취크림 바르고 그냥 바로? 네 맞아요. 바로 지지더라고요 안을 한 10개 꽁꽁 싸매서 콕콕 찌르는 느낌? 몇 회 하셨어요? 한 4번인가 5번 했던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인가? 열심히 하시네 계속 여쭤보면 원장님도 말하실 것 같아요 피부가 원장님이 덕분에 마스크팩 가는 법도 알고 어떤 팩이 그렇게 좋던가요? 티트리랑 그리고 티트리를 주로 많이 써요 근데 뭐 시트팩 아니면 제 형이 크림형도 있고 시트팩? 네 15분 뒤에 이렇게 다시 바르고 로션 바르고 열심히 해서 퇴출하셨고 맞습니다 수지 씨의 그 드림스윗 그 드림스윗에 같이 하는 멤버분들이 되게 유명하시면 돼요 화려하죠 라츠카의 위즈 리안 언니도 나오시고 심지 씨요 배우 고아성 언니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가수 자네서 프로듀서 겸 가수 오랜만에 이렇게 춤춰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룹 활동은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같이 연습할 때 멤버들이랑 맞춰보잖아요 누군가와 이렇게 또 합을 맞추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뭔가 익숙하기도 한데 또 멤버들이 또 다르니까 낯설고 그래서 좀 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벌써 대한민국 최고의 댄서 두 분이 또 계시고 수지 씨도 워낙 춤을 잘 추시니까 고아성 배우가 또 춤추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되게 그 자체가 엄청 고퀄이겠네요 물론 이제 작품 안에서의 그룹이지만 네 어떤 그룹인지 정프로 MC 스타일로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마이크 이렇게 끈 게 있고 올가을 그들이 온다 쌀쌀해진 가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채워줄 태산같은 신인 드림스윗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스윗의 이두나라고 합니다 네 드림스윗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요 드림스윗 이번 나오신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 저희 곡은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제목이 안 난다 와 정말요? 네 어떤 곡인데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드림스윗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드림스윗의 무대 기대하시오 쇼쇼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거 있잖아요 실제 무대하고 드라마 속 무대이기도 하지만 촬영하는 건 좀 다른가요? 근데 이번에 저희 촬영을 아예 실제 무대를 저희는 그냥 하고 관객들도 실제 관객분들이고 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숨어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케이콘이라고 많은 아이돌 분들이 외국에 가서 콘서트처럼 거기에 진짜 껴가지고 저희도 찍고 그래서 실제 관객분들은 약간 신인 그룹인가? 그렇겠다 근데 야 수주랑 닮았다 아 진짜요 아무래도 초반에 공지를 하긴 했는데 또 공지를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대에서 둔화가 약간 무대를 망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사고가 난 줄 알고 진짜 웅성웅성 거리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그게 되게 잘 담겼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까지 있던가요? 이거 뭐하는 거야 뭐 아니 그냥 글 같은 거 올라올 때 수지가 무대 하다가 쓰러졌다 이러면서 방송사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세종 씨 이두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어 일단 좋은 떨림을 받았고요 연습한 거예요? 아니요 응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이제 20대 초반 역할은 아 그만 해야겠다 아 그래서 진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진짜로? 아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어 나도 그런 거 좀 없었던 것 같아 그치? 아니야 그리고 일례로 차태원 선배님은 내가 몇 년 전까지 고등학교 교고고 이러시는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못 보셔서 그래요 일상생활 아니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나는 수지는 봤어요 그 오프된 세종 씨는 어때요? 굉장히 날것 같은 느낌? 수더분 수더분하고 어디 복싱 짐에 이렇게 딱 수건 하나 메고 약간 체육관 갈 것 같은? 실제로 그래요 쉬는 날 그냥 무조건 복싱장 가고 그 복싱이 유일하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앱 보니까 진짜 최고의 운동인 것 같아요 완전 빠져가지고 완전 빠져가지고 와 이제 복숭아 아니 뭐 늦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두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조종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내려온 내려온 이야기가 자 그래서 세종 씨 복싱 포즈 좀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보여주셔야겠는데요 빨리 갈게요 아니 그때 취미 잘 못해요 취미로 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세종 씨는 지금 많이 편해지셨나요? 덕분에 엄청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좀 편해진 것 같았는데 백복싱 이후로 다시 제자리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취미 씨가 아주 현장에서 백복크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죠? 그.. 그때 겨울이었어요 아 미담 나오겠네 겨울이었는데 네 미담입니다 이제 춥잖아요 네 이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크리스마스 12월 말이었나? 크리스마스였지 그 내용이 보태네요 크리스마스 그때에 맞춰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딱 맞춰서 엄청 고가의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엄청 고가의 목도리를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자필 편지까지 해가지고 아 편지 안 썼어? 편지 안 썼어? 그럼 다시 할게요 MSG 안 썼어 아 편지 아니에요 목도리 다 색상별로 이렇게 다 선물해줬어요 꽤 될 텐데? 너무 좋아요 와 근데 너무 멋있네 좋아해주셔서 저도 더 뿌듯했어요 너무 좋죠 근데 오빠는 안 줬거든요 나는 안 주더라 아 그날 이제 알지 근데 그날 촬영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저히 스태프분들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우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보태자면 보태줘요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해줘요 아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라서 포장을 좀 이렇게 산타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맞다 포장 포장을 좀 직접 했어요 제가 딱 했어요 오 편지다 포장을 혼자서 그걸 다 했어요 포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회식 때는 오빠가 거의 됐어요? 아 근데 그 코로나 그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회식했습니다 아니 그 아니 왜냐면은 그래 그래 중요해 아니 왜냐면은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 상태에서 회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손소독 다 하고요 그 스태프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신 게 크리스마스 당일에 맞춰서 해주셨고 12월 25일 근데 세종씨가 생일이 10월 23일이었다면서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죠 네 고시네 오케이 오케이 저 레슨일도 얼마 전이었어? 진짜 안 왔던데 미안해 내가 깜빡해서 큰 보기 좋네요 아니 수지씨는 그런 거 있다면서요 작품 끝나면 여행 다녀오시고 네 이 누나 끝나고도 어디 다녀오셨어요? 런던 다녀왔습니다 8일 갔다 온 거 같아요 친언니랑 갔다 왔는데 친언니가 그때 휴가를 써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고 언니 가고 싶은데 그거 맞춰야지 맞춰야지 근데 그 이렇게 지나가다가 수지다 수지 수지 저는 근데 아니라고 해요 수지씨 수지씨세요 하면서 아니라고 해요 아 아니에요 안 믿지 않아 그래 어디 아니 목소리도 수지잖아요 가끔 수지인 줄 알았어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분이 무슨 도플갱언이라고 생각하겠다 왜냐면 너무 수지잖아요 양세종씨는 어땠어요? 지나가다가 양세종이다 양세종 저는 못 알아봐요 진짜 못 알아봐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양세종씨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옆 좌석에 다른 분이 앉으셨어요 마스크하고 앉았는데 눈만 보고 알아보셔가지고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양세종씨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문자 내용이 너무 이렇게 하고 하시길래 살짝 봤는데 옆에 양세종 앉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느낀 게 많아요 이걸 맞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근데 맞아 뭔지 알아 보통 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이름은 더 이게 뜨잖아요 그때 문자를 보지 말았어요 아니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언짢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세종씨 하면 꼭 따라 붙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상식의 수상소가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세종씨가 너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니까 신우현 선배님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려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리지만 내가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분에 대한 미사 요구가 엄청 길었어요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제작진 감독님이나 아니면 이제 건우형 하니까 사람들 도대체 건우형이 누구야? 건우형이 누구야? 이랬었단 말이지 그냥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 무슨 말을 해도 다 편하고 다 받아주고 그때 딱 떠오른 형이 건우형이었어요? 그냥 거기 시상식 가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미 막 너무 떨리니까 왜냐면은 제가 왜 그런지 제 이유를 찾았어요 뭐예요? 이제 그거를 군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군대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에 영화 마을 한신비디오 이런 거 아세요? 그 비디오 만화책이랑 제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2년 동안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맨날 일할 때마다 그때 봤던 선배님들을 시상식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스턴 상태?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이가 들고 선배님들 더 많이 만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자리가 어머나 너무 순수한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면 그랬던 거 같아요 세동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상식에 내가 이제 봤던 선배님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상상을 받은 느낌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예감은 아니더라도 혹시 설마 내가 받는다면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큰 틀이라도 좀 정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예상도 못했고 그리고 내가 감히 그런 예상을 하는 게 좀 소름 끼치는 게 있어서 아 막 생각 안 해갈 거야 막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앞에 가서 너무 떨리고 백지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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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못하죠 최근에 상 받으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한 대로 좀 얘기하셨어요? 사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스텝분들을 좀 여러분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아 내가 다른 스텝 얘기를 했으면 어떡하지? 막 그거를 내가 제대로 말하고 내려온 게 맞나? 그러니까 아예 기억이 삭제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화사님의 축하 무대가 있었는데 멍청이라고 계속 노래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고 내려왔지? 진짜 백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옆에 언니 오빠들한테 다 혹시 제대로 말하고 내려온 거 맞아? 이러면서 계속 체크하고 너무 웃겨 되게 공교롭게 또 근데 화사 씨는 또 퍼포먼스에 강하시니까 너무 멋있는데 수진 씨한테 나는 멍청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내가 뭐라고 내려왔지? 세종 씨는 한예종 입시 준비를 하면서 연기 학원을 가기 전에 댄스 학원을 다니셨다고요? 진짜? 원래 연기 학원을 바로 등록하고 싶었어요 연기가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춤 학원 동네에 있는 이지 댄스라고 이지 댄스 이지 댄스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반 그거 화요일 반 반 그때 듣고 개혁이 형도 그랬죠 그랬던 거 같아 제작진하고 인터뷰 하셨을 때 네 얘기를 하시면서 춤 안 시키실 거죠? 라고 네네네네 아 절대 아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럼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면 시켜달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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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안 시키라고 했는데 아니 아니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자 보여주세요 그럼 어떤 춤 배웠는지만 여쭤볼게요 힙합 같은 거 배웠었는데 오오옹 그 선생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끝나고 한 한 시간 정도 맨날 연습하고 가시더라고요 발레 같은 거를 오옹 선생님 저 옆에서 따라해도 돼요? 해가지고 그때 뭐 턴 같은 거 배우고 막 그렇게 턴? 오옹 아 지금은 못해요 그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여가지고 아 그러면 그래도 누답 없이 우리도 얘기하다가 턴 하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네 음료수 가져오는 걸 턴 하면서도 그러면 이거를 지훈에 있다는 생각하고 어? 옥수수염차 다 마셨네? 라고 이렇게 간 다음에 옥수수염차는 하나 더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 아이 다 마셨네 하시니까 또 안 하면 또 그럴 거 같아서 그냥 진짜 오래..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 진짜요? 그렇게까지? 근데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네 감동이다 근데 진짜 못해요 진짜 이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14년 전이어가지고 지금은 연기밖에 못합니다 진짜로 그냥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나 그랬던 거 같은데? 옥수수염차 우와 우와 짱 맛있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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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에서 뭐 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라고요 많이 배우셨죠? 네 많이 배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멋있다 자태가 너무 배우셨어 그러니까 우리 수지 씨 최근에 현아 씨의 유튜브에서 플라틴 기술을 보여주셨잖아요 엄청 화제가 됐어요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따라 하신 거 영웅재중 씨도 그쵸? 봤어요 많이 병질이 돼가지고 세중 씨도 보셨어요? 그 영상? 안 보셨어요 보온지 모르는 거 없지 미안 그렇게 제대로 보진 못했어 아 그게 굳이 수지가 굳이 굳이 플라틴을 한다면? 이라고 이제 현아 씨가 물어봤는데 빙구 웃음처럼 약간 귀엽게 웃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결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아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때 편집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계속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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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렇게 웃으면 조금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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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사실 그게 그렇게 플라틴처럼 나갈지는 몰랐죠 방송 보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어.. 저런 표정이구나 좀 이상하네 약간 이런 생각했어 아니에요 너무 귀여웠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받고 그거 본 사람들 한 번씩 다 앞에다 집어 다 집어 넣어봤을걸? 앞니 플라틴 보여달라고 안 할까 저 고마워요 했어 했어? 한 거야? 근데 귀엽네 했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해봐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이런 게 있네 제스처가 있네 변질됐네 어디서부터 변질된 거야 저도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든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싹 날아가지고 이게 달라요 내가 괜한 걸 했는데 약간 생각만 했어 그럼 세정 씨는 역으로 누군가에게 플로틴 기술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커피 마시자 그래요 직진? 뭐 그러고 물어봐요 뭐 좋아해? 아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사람에 대해서 처음 만남 두 번째 만남 때도 좀 이렇게 툭툭 다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근데 또 호감은 나 너 좋아해 만나자마자 이러진 않아요 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고 만약에 소개팅 같은 걸 했었던데 누군가 세정 씨 앞에서 그래서 세정 씨는 네 옥수수 세운 차를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어... 아 근데 되게... 예쁘세요 죄송하지 마요 죄송하지 마요 아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되게 귀여운 구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같이 이렇게 윗니스를 말하실 의향이 있어요? 그럼요 지금 하라고요? 어 폭싱하겠다 폭싱하겠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수지 씨가 아름다운 민낯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피부 비결이 수건을 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셔서 수건을 다 태웠대요 수건을 이게 원흉이었구나 해가지고 왜 아파트에 수건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랬는데 또 어디 가서는 또 수건을 쓰고 있어서 내 수건 내 수건을 사라 이랬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수건을 안 써? 그러니까 수건을 얼굴을 직접적으로 닦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진짜 안 좋다고 저도 어디서 들어서 얘기를 해놓고 닦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천을 저도 잘 못했던 건데 지금은 안 닦고 있어요 진짜? 이걸 실천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는 대충 닦고 치고 패드로 닦고 치는 건 뭐야? 이렇게 말리는 거죠 점점 점점 그리고 이제 크림 덜 피곤하면 에센스 바르고 팩은 언제 해? 그러니까 걔가 오빠한테 나 알리켜준 팩을 팩 하라고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팩 하라고 나는 안 했어 워낙에 피부가 좋으시니까 팩은 스킨 바르고 아 팩은 스킨을 바르고 어 스킨을 하고 티트리 했어요? 아니요 전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냥 바로 팩 깜짝 놀라셨겠네 양세종 씨도 뷰티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요? 응 저 얘한테 배웠어요 티트리 팩 말고 아 그거 있잖아 백기 빼는 팁 있잖아 오 그거 알려주세요 반신욕하고 아 아 반신욕 아 이거 뒤에서 찔린 거 아니에요? 아 아 고마워 고마워 아 이거 봐요 앱섬솔트? 앱섬솔트? 앱섬솔트 맞을까요? 앱섬솔트 맞을까요? 반신욕할 때 종이컵 한 컵씩 이렇게 뿌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혈액순환을 엄청 빠르게 해주나 봐요 잘은 모르는데 엄청 오래 어느 정도로? 15분 하고 한 5분 쉬고 15분 하고 5분 쉬고 촬영장 가기 전에 딱 체중계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얼굴이 좀 튀니까 그 반신욕으로 하면 딱 맞출 수 있어요 아 이게 드라마는 연결이니까 네 뭐 원준이도 갑자기 사귈 수 있고 그쵸 뭐 전날 치킨 먹는 장면 이런 거 나오면 다 알 수 있는데 아니 그럼 대사에 넣으면 되잖아 아니 전날 치킨 먹으러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굳이 그 씬을 안 찍어도 그러니까요 수시 씨도 몸무게 매번 다 나고 이렇게 해요? 저도 이번에 조금 연결을 맞춰보려고 근데 한번 드라마 보시면 아실 텐데 두나 패션 자체가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설정이고 크롭 같은 거나 나시나 짧은 반팔티나 이런 걸 많이 입는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다가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조금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두나가 먹은 거예요 수지가 먹은 거예요? 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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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수지가 먹었는데 수지가 먹었는데 다행히 그 씬 전 씬이 미역국을 먹는 씬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괜찮겠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미역국 먹은 다음에 두나 배가 조금 이렇게 미역이 뿔우니까 미역이 뿔우니까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감독님이 어? 두나 이렇게 돼가지고 어? 아니 그거 손에 미역국 많이 먹은 거다 와 진짜 진짜 마지막이에요 프로그램 나와서 뭐 느꼈던 거 얘기해 주셔도 재미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감사해요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일부러 초록색 옷을 입었어요 눈에 피로를 피로를 피로 칠 왜 수지 씨가 그 현장에서 장난치고 놀렸다라고 하는지 조금 알 거 같죠 주변에 분들이 재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진짜 친한 사람들은 재밌다 그래요 응 아까도 건우 형이 전화하는데 저기 아까 아니 여기 그 통화를 했어요 그냥 평상시 네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편안하게 하고 오라고 어 건우 형한테 한 말씀하세요 부끄러움 형 연락할게 되게 좋네요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네?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요? 오 스마트폰이잖아 연락할게 네 하하하하 지금까지 무례한들 칭찬한들 장난치 않으셨어요 짚고 좀 지면 유쾌하게 받아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으신 분이네 쩝쩝쩝 쩝쩝 쩝쩝쩝 맞어 저요? 네 아니에요 진짜 열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막 분장 이렇게 다 보이세요? 아 진짜 인간적인 분이네 땀맛 나고 왜? 그것도 몸에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놀러 온대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맞어 양채영씨는 뭐라고 짜는지 볼게요 네 행복하세요 라고 하하하하 행복이 중요하니까 행복이 중요하니까 어떤 포즈로 해? 어떤 포즈 하지? 아 이거 뭐야 그래 복싱 그럼 천이 이거 하나 해 가까이 하나 둘 셋 복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오빠가 하나 맞아요 하트 할까? 하나 둘 셋 플로팅 한번 할까요? 오 오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네 예쁜 버전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다 타고난 러블리의 대병사 두 분입니다 아침 햇살 같은 쌍불리 박보영 이정은 배웁니다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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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춤 진짜 잘 춰요 셰핑 같은 거 한 모금만 드시고 셰핑 한번 춰주면 안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답 셰핑 안 먹어서 셰핑 이런 데서 왔어요 쉴 때 롤 하신다고 네 상대방이 저한테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냐 근데 갑자기 화가 이만큼 났어요 저는 늘 캐릭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맞네 이런 말은 지나갈 수 없다 비가 아무리 우리 엄마 안부를 물어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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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1은 고급 컨셉 예이 시즌2은 푸대저 비춰 소름 자막 사막 약간 therapists